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복당을 한 박지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윤 정권의 언론 탄압을 강조하면서 김어준은 물론이고 김재동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좌파진영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죠. 그런데 김재동 같은 경우에는 개그맨 중에서도 정치적인 색채를 등에 업고 출세를 한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특히나 박근혜 정권의 몰락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편에 서가지고 대대적인 선동을 한 것에 공을 인정을 받아서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방송인으로서 승승장구했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김재동을 두고 박지원이 마치 김재동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했으며 이번에 뉴스 공장이 끝나는 것을 두고 뉴스 공장이 끝나면 박지원 본인도 잘리게 될 것이라면서 씁쓸한 신경을 내비쳤으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경기도 안산시 문화원장으로 재직을 했던 김미아 선생의 문자가 와가지고 통화를 했다면서 김재동 선생은 한참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라면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은 김재동이라든가 김미아에 대해서 고액 출연료 비판 집중 포화 때문에 스스로 출연을 하지 않았고 김미아는 안산시 문화원장 김재동씨는 초중등학생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으며 사례비는 30만원 혹은 무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왜 메시하고 은바페의 연봉이 많은지 아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끝났으니까 이 두 사람이 방송에 출연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박지원이 이렇게 말을 뱅뱅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김재동이라든가 김미아와 같은 방송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출연료를 많이 받은 것인데 뭔가 정치적인 논란에 휩쓸려가지고 또는 당시에 그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에 방송에서 밀려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김재동이라든가 김미아 같은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김재동하고 김미아가 뭔가 피해를 본 것처럼 실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다 헛소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김재동이 몰락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본인 때문이죠. 방송계의 조국이 바로 김재동 아닙니까? 조국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말한 것이고 김재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꿀을 빨고 있다는 것이 들통이 나기 전까지 각종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20,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보수 우파를 악으로 규정을 했고 진보 좌파는 선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었으며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말만 골라가지고 청년들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출세했으며 김재동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평등한 사회를 꿈꿔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입을 털어대면서 대표적인 좌편향 폴리테이너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론존에서도 좌파 진영을 위해서 대단한 공을 세웠고 또 그 공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은 토크쇼까지 진행을 맡았습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라는 게 얼마나 위상이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김재동 정도의 체급의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매일매일 진행한다는 것은 이걸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네임벨류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김재동은 문재인 정권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부와 명성을 동시에 얻었는데 하지만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급격하게 몰락을 했고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인 타락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재동은 여기에서 입을 다물었으며 또 김재동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이댔던 잣대에 반의 반만 들이댔어도 문재인이라든가 조국은 가루 가득에 깔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김재동은 이걸 외면했는데요. 그 역시나 가장 치명타는 그의 탐욕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는데 김재동의 토크쇼에 한 주 출연료가 무려 1400만원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었고 또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대전 대덕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청소년 학부모 대상 강연에 연사로 나서면서 90분 강연에 15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고액 강연료 논란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김재동 이전의 연사로 나섰던 혜민 스님이라든가 김미경이라는 강사에게 2시간 강연료가 500에서 600만원이 지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것조차도 너무 고액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김재동은 훨씬 더 작은 강연 시간에도 불구하고 무려 3배 이상의 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뿐만이 아니라 대덕구는 재정 자립도가 16%로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인데 김재동의 강연에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사실상 김재동의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좌파진영에서 우회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재동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자체의 강연 수입료로만 챙긴 게 1억 5천만원 이상이었고 총 11차례 100분짜리 강연을 하고 평균 1,40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였던 2017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데 큰 공을 세웠던 1등 공신 중에 한 명인 김재동에게 포상을 준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김재동은 각종 행사라든가 방송을 돌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김재동은 전혀 문제가 다른데 그동안 김재동은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해 왔고 극심한 빈부격차라든가 소득불평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공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이거를 자신의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이었던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병원 청소부의 1시간 노동 같이하고 의사의 1시간 노동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라고 아가리를 털고 다녔는데 정작 본인의 마이크는 하루 종일 행사를 띄워도 3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무명 MC의 마이크하고 김재동 자신의 마이크는 완전히 가격을 다르게 매겨가지고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김재동은 최소한의 양심은 남았는지 김어준처럼 끝까지 버티지는 않고 방송에서 하차를 했으며 팔이라든가 물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김재동의 몰락은 본인의 입 때문에 망한 것이라는 것은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박지원은 마치 김재동이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어이가 없고 진짜 피해자는 김재동의 새치 혀와 헌법 강의에 놀아난 우리 국민들이 진짜 피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 복당을 한 박지원이 밥값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지원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거 유시민의 뇌썽난 발언이 생각이 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